안녕하세요. 슥슥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영상위에 영상을 올려서 편집하는 PIP, Picture in Picture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를 크치해서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16대 9로 하셨습니다. 자, 16대 9로 하셨습니다. 사진을 일단 문장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에서 터치해서 저는 절개찾기에 등록해 놓은 사진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절개찾기를 터치해서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중심으로 사진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프랑스의 에펠탑 사진을 쭉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프랑스에 관련된 사진입니다. 제가 여기에 모아 놓은 것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작에 대해서 다 가져왔습니다. 자, 프랑스 파리의 정경입니다. 여기에 이 프랑스 파리를 설명하는 아나운서의 영상을 올려서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아래에 영상이 하나 있죠? 영상이 있죠?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 영상이라고 봅니다. 픽처를 봅니다. 픽처는 사진만 아니고 동영상이나 사진은 다 합쳐서 영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유에 올릴 동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픽처인 픽처입니다. 사진 속의 사진. 그때는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터치해서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로 가서 사진을 가져와도 되고 동영상을 가져와도 되는데 저는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여기에 찾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찾으려면 좀 힘이 드는데 조금 후에 찾겠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아나운서가 있는데 이 아나운서 사진을 동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유명한 아나운서죠. 옛날에 여행 관련 사이를 본 건데. 자, 플레이해 보겠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은 널따입니다. 오늘 여행할 여행지는요. 유럽의 인기 여행지 프랑스인데요. 자, 이러한 영상을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옆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때는 이 밑에 타임라인의 이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크롭이라는 게 있죠. 크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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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롭 입니다. 영어로는.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은 이렇게 화면에 나와요. 그럼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 코너에 상하좌우 코너에 조절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조절점을 움직여서 이 화면의 구도상으로 필요없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냅니다. 밀어서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왼쪽에서도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래서 상하좌우 적당히 잘라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 위에 마스크란 게 있죠. 마스크. 마스크 이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럼 마스크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양이 있어요. 이 모양이 이제 사각형으로 기본으로 되어있죠. 이걸 터치하면은 모양이 여러개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를 터치하면은 지금 이제 사각형이죠. 이 동그라미를 터치하면 동그랗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터치하면 화면에 보세요. 이게 동그랗게 되었죠. 이렇게 동그랗게 변합니다. 그 외에는 여러가지 있는데 이거 다 해보면 돼요. 이 하트를 누르면 하트가 돼. 지금 하트가 되었죠. 보세요. 별 누르면 별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다각형으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 동그라미를 하겠습니다. 원을 하겠습니다. 원을 하고 다시 모양을 터치합니다. 모양을 터치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저는 원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패드는 지금 0으로 되어있죠. 이건 뭐냐면 제가 오른쪽으로 밀어 보겠어요. 지금 현재 이 화면의 동영상의 경계선을 보세요. 경계선이 뚜렷하죠. 이것을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패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경계선을 보세요. 경계선을 보니까 지금 희미하게 됐죠. 아주 환상적으로 꿈속에서 꿈속에서 부른 듯 혹은 추억을 연상할 때 추억을 할 때 이런 기법을 쓰죠. 테두리를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화면과 녹의 조화가 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경계선이 뚜렷하죠. 지금 보세요. 경계선이 뚜렷하죠. 오른쪽으로 끝까지 오면 경계선이 아주 흐릿하게 되죠. 이게 패드입니다. 이걸 적당히 놔둘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뚜렷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터치해서 가운데를 눌러서 이동할 때는 항상 이 가운데를 누릅니다. 가운데를 터치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여기에서 이 조절점 있죠. 이 조절점과 회전 이걸 눌러서 이렇게 크게도 할 수 있고 적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물론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적당히 조절해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여기 갖다 놓으면 이게 이게 끝난 겁니다. 여기에 영상이 하나 있죠. 바탕에 그다음에 여기에 영상이 있죠. 그래서 PIP입니다. 이게 Picture in Picture 영상 속에 영상을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적당히 이렇게 놓고서 이걸 적당히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기 갖다 놓든지 여기 갖다 놓든지 이쪽에 갖다 놓든지 아래에 갖다 놓든지 대개 이렇게 하죠. 여기에 저는 갖다 놓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레이 하면 됩니다. 자 프레이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세상은 넓다입니다. 오늘 여행할 여행지는요. 유럽의 인기 여행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하면 흔히 파리를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근데 파리에서 조금만 교회로 나가면요. 대도시의 매력과는 사뭇 다른 중세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지영 씨가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까지 보니까 옛날 그 여행 프로가 생각나네요. 이 아나운서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제가 그때 그 프로그램을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상같이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사진을 지금 이건 동영상이죠. 제가 이제 사진을 가져와서 한번 해 보겠어요. 자 여기에 동영상 이거는 지워버리게 되셨어요. 제가 지워버리고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겠어요. 레이어 여기 있죠. 동영상이나 사진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를 가서 터치해서 영화배우를 한 사람 가져와 보겠습니다. 영화배우를 자 이 배우를 현재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가져왔죠. 이것도 역시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크롭 있죠. 크롭 있죠. 이 크롭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를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게 화면의 구도를 보세요. 자를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래만 조금 자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마스크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모양을 원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잘렸죠. 그리고 누르고 패드를 눌러서 적당히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합니다. 예 이 정도 저는 조금 패드를 좀 많이 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 사진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여기 갖다 놓았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까처럼 동영상처럼 이 사진은 얼마든지 이렇게 늘리면 계속 가겠죠. 이렇게 늘리면 터치해 가지고 이렇게 노란 선을 잡아당기면 늘려지죠. 이렇게 여기는 여기서는 플레이하면 지금 음악이 없으니까 음악은 따로 놓아야 되겠죠.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화면 위에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상 PIP Picture-in-Picture 영상 속에 영상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도움받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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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